끝나셨나요? 자 바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저거 꼭 시작은 좋았는데지? 자 선수분들 준비되셨나요? 자 선수분들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 펌프 이것만의 전통 카운트라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카운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셋, 둘, 하나, 펌프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? 카운트 들어갑니다 셋, 둘, 하나, 펌프 진행해주세요 다들 뭐하고 있어 우리는 별로 안그러는데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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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